집사2장 먹나? 진짜? 잘 먹어 소린이 다 먹었나 봐 버렸어 아닌가? 또 뭔데? 저거.. 지가 콧바로 물어봐 왜 자꾸 없어지는거야 지금 소린이 벌써 간다 차가운 상대를 잘 못해 이혼이 좀 많아 새벽에 이름도 너무 달고 ㅋㅋㅋㅋㅋ 뭐해? 뭐해? 그치? 그치? 뭐야? 꼬릴Pal을 기다려? 괜찮아 괜찮아? 괜찮아? 쪼? 좋아? 또 누워? 또 누워? 괜찮아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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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